아 눈이 왔어요 아이고 여기 운문산 자연휴양리 못 올 줄 알았다 진짜 못 올 뻔 지금은 둘레길 트레킹 중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손시럽지 않나요? 손시러워요 그래도 잠시 촬영을 위해서 아 진짜 경주는 11월에 첫눈은 내 기억상 처음인 것 같은데 야 운문산 등산로 아 여기 운문산이구나 나 운문산에 와봤다 옛날에 우리 홍시 저기 새발 114km까지 못 가 못 가 운문산 자연휴양리 못 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왔어요 아 나 운문산은 가봤는데 아 너무너무 오래전에 혀 눈치가 여기고 혀 눈치가 여기고 혀 눈치가 여기고 우리 정상까지 내일 가볼까 어 내일 가도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아 1.1 아휴 눈물다 아휴 눈물다 아휴 눈물다 조금만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오늘은 날씨도 춥고 아 눈도 있고 날씨가 너무 추워 눈이 온 다음날이라서 아휴 11월에 11월에 눈을 밟습니다 아휴 아휴 어디까지 갈거야 계단 타고 이야 아 해 해 힘들어 힘들어 던져 봐 던져 봐 던져 봐 눈 던진다 눈 던진다 아이고 손 시러울 낀데 손 시러워 뭐 언제까지 날아오느라 보자 한번 보자 제대로 던지나 한번 보자 피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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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잘 피했다 올라오지 마세요 아 아 둘 다 던져끼리 했어 또 할거야 삶 3판 한번 맞춰봐라 내가 피하나 가만히 처음에는 피했지만 지금 가만히 있는데도 못 맞춰 아 잠깐만 모자 쓰고 던진아 이자 더 가까이 왔다 하나 둘 아이씨 아이씨 바보든 하하하하 바보든 그만해 내가 내 피하지도 않았다 가만히 있었다 아이고 좋아 한번도 해라 에이 진짜 맞아준다 내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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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어이가 없다 하하하하 아 진짜 의엽다 아 진짜 의엽다 아 진짜 의엽다 이자 막 내려와 아니 내가 뭐 피하나 가만 있는데 카메라만이 얼굴로 이래 가릴 뿐인데 뭘 왜 못 맞춰 지금 하나 둘 일곱 번째 방향 바꿔가 시작 나 방언까봐 이렇게 가까운 것 좀 못해 너 영유를 못했어 아 저기로 아 저기로 아 저기로 아 저기로 재현아 이거 제대로 맞았다 아 야 이제 펄이 와 펑 꺼야 된다 너무 가깝다 우리 동사기가 너무 가깝다 너 이리 치면 딱 시작 아 맞네 아 아 또 영유를 못했어 이 정도는 그냥 눈벌한데 아 또 못했어 이모 정하유를 또 못했어 나 바보야 아 아 이번에 제대로였다 아 아 아 아 아 바로 한 번에 던졌어 재현아 다시 해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우리가 이걸 må 이거ْ ㅋ 요것도 야 생일빵 와아 기다려요 기다려요 조심 조심 조심해 형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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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심 눈길 조심 엄마야 우와 빨간거 예쁘다 이거 언니 이게 예쁘지 이게 진짜 이 성격도 예쁜게 아니야 이게 천남성이라는건데 천남성 이게 사약의 원료로 쓰여 옛날에 이거랑 비소랑 섞어서 사약을 만든다더라구 제주도에 갔을때 근데 여기 진짜 많다 여기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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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완전 크다 여기있네 이거 누가 먹으면 어떡해 이거 완전 파티 아 천남성 파티 앞에 가는 두 남성 불러봐 아이고야 여기가 잠깐만 이게 엄마야 하면 이거 만지면 아까 그분 이거 입에 넣으면 바로 혀 굳어지고 이거 만지지 마라 옛날 장이빈이 사약 받았을때 사약 받았을때 사용했던 원료 사약에 넣는 원료 옛날 이거 따 먹으면 어떡해 아니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있잖아 먹어보겠지 그치 하나 먹어보겠다 야 너무 예쁘고 근데 언니 자세히 보니까 아내하고 좀 무섭다 이봐 아내는 아내 시뻘겋고 좀 무섭다 이거 봐 근데 이거 진짜 우리는 미리 들어가 그랬지만 모르는 사람 진짜 먹겠다 야 제주도 비자림에서 관광객이 먹어서 119 부르고 난리 났을때 우와 신기하다 신기했다 신기하다 새로운거 알았다 진짜 그러게 나 이런거 나도 사실 처음 보잖아 그러게 우리 시골 태생인데도 처음 본데 이런거는 없애버려야 될 것 같다 이런거는 없애버려야 될 것 같다 이래두면 놀러온 사람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들도 호기심에 먹을 수 있고 위험한 그래요 이런거 보이거든 절대 만지지도 마세요